오늘도 빈집 보러 왔습니다 오늘은 봉화에 왔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발음이 잘 안되네 오늘 아침에 정산의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 나 있어도 굉장히 추운 날씨입니다 지금 여기 도로가 다 얼어 가지고 이게 내려가려고 하다가 못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서 도로가 다 빙판이 되었습니다 오오오오 야아 헤비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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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눈이 오면 생전 가도 그게 안 녹잖아요. 봄 돼야 녹지. 여기가 옛날 부엌인데 아궁이는 그냥 막아놨는데요. 슬레이트로 눈이 오면 생전 가도 돼. 아궁이 오면 생전 가도 돼. 아아따. 텃밭이 꽤 넓은데요 이정도면 한집은 충분히 부쳐먹겠습니다 텃밭이 넓어요 집 뒤에는 다 텃밭인데 앞에 전망도 좋고 이 앞에는 강입니다 강 여기서는 강물이 보이는데 바람이 불으니까 날씨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오늘 여기 진짜 옛날집이다 여기다가는 마당에다가는 농사를 조금 지었어요 강냉이도 심고 이게 뭐지 이게 고추대궁 같은데 고추를 심었었나 뭘 좀 심었네요 그죠 집은 오래되가지고 그런데 지터가 굉장히 양지바르고 좋습니다 오늘 샴발라TV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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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